배신자. 주경이 감옥 갔을 때 다른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기다려주지. 당신이 주경이 기다려줬으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. 뭐라 기리믄어? 그래요. 안 죽었을 겁니다. 내가 끝까지 옆에서 주경이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래서 미안하고 아픕니다. 어? 기윤씨? 다 드신 거예요? 제가 치울게요. 아냐 아냐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아니! 괜찮습니다.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나 더 번져요. 더 번져요. 더 번져요. 그날 호텔에서 우리 아무 일도 없었죠? 제가 너무 취해가지고. 호텔? 호텔? 내가 비치고는 못살아서요. 잘 맞을까 모르겠네. 입어봐요. 잘 맞을까 모르겠네? 날 유혹하고 싶습니까? 내 스타일 아니라고 말했을 텐데요. 그리고 난 유부남 유혹 안 해. 유혹 받고 싶으면 자격 갖추고요. 유부남 계급장 떼면 유혹해줄지도 모르죠? 거슬려 당신. 거슬린다? 근데 왜 당신 눈빛에서 나의 사랑한 남자들의 눈빛이 보일까? 들켜서 창피해요? 걱정 마요. 모르는 척 해줄게. 나 때문에 흔들리는 거. 착각하지 마. 내 마음이 끊어지고 있는 척이. 내 마음이 끊어지고 있는 척이. 왜 당신의 마음이 끊어져요? 내가 한 번 더 사는 것 같은데?